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병호입니다. LH 투기 의혹 사건의 핵심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의 문제, 이해상충의 문제입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업무 수행 가운데서 사익과 고인기 충돌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당위로 보면 당연히 공익을 앞세워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익을 앞세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LH 투기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 방지를 위한 활동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끌어온 부분이 바로 부패의 주요한 원천이 되는 지금 말하는 이해상충의 문제, 이해충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외국에서는 아주 널리 일찍부터 그렇게 실행에 옮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제출되었을 때 원래 김영란법의 원래 법안 맹칭은 부정천탁검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반드시 들어있었습니다.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 처벌하는 데도 한결 수월했을 것이고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으면 LH의 비리의혹도 불거져 나왔을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천탁검지법은 통과되었고 또 부정천탁검지법에서 법안의 대상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다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아예 그 자체가 다 모두 다 제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래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두 건 정도가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2019년도에 광고 홍보사업을 해왔던 기업인 출신의 손해원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위원회에 활동하면서 목포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그런 부동산을 구입해 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 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 손해원 전 의원이 유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건설사를 운영하는 기업인 출신인 박덕흠 당시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피감기간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했던 것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박덕흠 의원권의 경우는 무소속으로 전환하면서 허지부지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LH 직원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관련 법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부패방지와 국민건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안 일명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관련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공직자가 업무 처리 가운데에서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을 취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진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취득한 재산상 이등은 몰수 또는 추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엄연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농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법은 있지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예 해당 업무와 관련된 투자 투기 그리고 사업수주 등을 지나치다 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한 시간 내에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 업무를 활용해서 본인과 가족과 또 지인들과 함께 투자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나 투자에 활용한다면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는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엄연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언론들의 취재 내용이나 또 야당의 조사단이 아주 서둘러서 그렇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성한 데가 정말 없구나라는 그런 탄성을 내지를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많은 의욕사건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의욕사건들은 해당 기관이나 또 해당 인물들은 다 다르고 또 지역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이해충돌의 문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의신되는 사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땅 투기 의욕이 제기된 광명시형 일대 7개 동에 대한 그런 3기 신도시 지정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년간 투기 의욕으로 의심되는 그런 거래를 한 사람들 가운데서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려 74명이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자는 74명이고 참여한 거래건수는 모두 64건인데 이것은 또 야당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격하게 경찰이나 검찰의 그런 조사 과정에서 확정돼야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주장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의 주장을 각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이 7개 동에서만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이전에 한 74명 정도 64건 정도가 관련돼 있을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또 이미 이제 이 사건이 불거져 나왔을 때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한 전직 현직 직원 15명이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적발됐고 또 추가로 10명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또 아침에 보니까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LH 퇴직자들이 주도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현직 직원들이 개발대상 토지를 사들이도록 추자하는 그런 일이 적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주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서는 발각해내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LH 의혹금만 아니고 시흥시라든지 또 포천시에서도 관련 시의원 그리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해당 그런 토지라든지 건물들을 매입한 건들이 속속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손쉽게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에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런 이익이 관련 업무를 다루는 사람에게 부당한 축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잣대를 미뤄보면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LH 그런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잠시 동안 아주 격분하고 또 분노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안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지만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어났을 때는 결국은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또 차일필 미뤄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런 재산을 축적해가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보면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신도시 지정 대상이 돼 가지고 5배 9배 이렇게 뛰는데 그것을 6개월 전에 팔았다 그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내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팔게 됐다 이렇게 하면 그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하루하루 좀 나아지는 그런 사회라는 것은 좀 더 공정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LH 투기 의혹 사건은 그 사건 자체만 그치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돼야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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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